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사는 게 얼마나 지옥같은 삶인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수도권은 그야말로 눈폭탄이 내려서 난리가 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폭설에 가장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여자들이죠. 지금 맘카페에서는 유난히 매 겨울철마다 제설 작업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내일 아침에는 공적으로 항의를 해야겠다. 주민들이 극성일수록 공무원들이 빠릿빠릿해진다 극성을 떨어야 한다. 주민들이 징글징글하게 민원을 계속 넣어야 공무원들이 움직인다.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자주 넣어라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거는 공무원들이 그냥 못 넘긴다. 일주일 전에 이미 눈이 예고되어 있었다 지금 공무원들은 그거 예측도 못해서 염화칼슘도 준비 안 해놓고 있었다는 거임. 우리 9살짜리 아들도 눈 쌓일 걸 예상해서 자기 전에 썰매랑 스키복 준비해놨는데 울 아들만도 못한 공무원들임. 이라는 말을 하면서 9살 울 아들보다 멍청한 공무원들 각성하라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 맘카페 회원님들. 특히나 동탄지역 카페에서는 제설 언제 하냐 추워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 싫은 거냐 아니면 남자 공무원이 부족한 거냐 화성시에 남자들 제설 나가라고 민원전화 넣었다. 라면서 콕 집어서 남공무원들 제설 나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설 작업이 안 되어서 난리난 경기도의 공무원 성비는 한국 여자가 52%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제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사는 건 지옥이라는 사실을요. 저런 정신나간 맘카페 민원을 받아야 하는 것도 남성이고 제설 작업에 투입되어서 개막노동을 해야 하는 것도 남성입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탱자탱자 놀거나 같이 제설하러 왔어도 남성에 비해 일도 좋도 못하고 도움도 안 되는 여자와 동등하게 월급받는 게 현실이죠. 2022년 공무원 한국 여자는 폭설 때문에 죽고 싶다 말합니다. 쌍시오빠 군인 새끼들 뭐 하나 모르겠다 나 이번에 공무원 됐는데 아직 15기간이라 제설 작업 빼지도 못하고 한남들 사이에 껴서 눈치우는데 죽어버릴 것 같음. 아 진심 너무 힘들어 내가 발령받은 근무지는 여자까지 눈치우게 하는데 어이가 없음. 내 친구는 양구 공무원인데 거기는 군인들이 나와서 싹 치워준다더라. 한남들 쓸모업이 밥이나 축내지 말고 눈이나 치워라. 라는 말을 2022년 한국 여자 공무원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공무원 한국 여자는 제설 작업 지읍 같다고. 공무원 6년 했는데 지금까지 맨날 한남들이 제설 작업하다가 이번에 들어온 신입한 남충이 블라인드에 대놓고 왜 남자만 제설하냐 저격해서. 여자도 제설 작업 참여하는데 진짜 남성성 제기한 한남들 죽여버리고 싶다 아득바득 반반 웅행하는 거 지읍 같아서 다 터뜨리고 싶어. 요즘은 여자도 제설 시키냐고 놀라는 2023년도의 한국 여자들. 2024년의 한국 여자들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사는 제설 안하냐 시발 아침에 지각해서 지금까지 일했음. 시발 진짜 한남들 처자지 말고 제설이나 시키지 개빡쳐 짜증나. 한남들 제기하기 전에 제설해라. 의무적으로 한남들은 눈 오는 날 잠자면 사형시켜야 한다 나도 오늘 버스 막혀서 죽을 뻔했어. 라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한결같이 남성들에게만 제설 작업과 같은 육체적 노동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제설 이런 건 체력적으로 남자가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신체적 조건이 다른데 왜 똑같이 일해야 한다 생각해. 아득바득 살지 마라 남자들아. 라면서 남자와 여자는 체력적인 차이가 있으니 남자가 여자를 이해해야 한다 말하는데. 이 시발 한국 여자들은 지들 입구멍으로 외치고 다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어디 팔아먹고 왔을까요? 남자와 여자 간의 체력 차이가 있고 남자가 제설 작업에 유리한 건 사실이니 그럼 남성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보상적인 측면은 입싹 닦고 남성들에게 니들이 신체적으로 더 우월하니까 니들이 육체노동 다 해라. 라는 개미친 정신나간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여자들이죠.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저런 모순 덩어리들의 민원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 공무원 여러분들. 짐덩이 같은 여자 공무원들 데리고 제설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언제나 감사드릴 따름이고 힘내시길 바라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응 양성은 평등해야 하니까 한여 공무원 니들도 싸그리 제설 작업 참여해야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